베이비샷 뚜뚜뚜뚜뚜 베이비샷 아기상어 뚜뚜뚜뚜뚜뚜뚜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와 따라하기 쉬운 율동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132위 영국 오피셜차트 6위 이머징 아티스트 1위를 기록하며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핑크퐁 아기상어가 전세계의 유튜브 최다조의 영상 1위로 올라섰죠. 지난 12일 핑크퐁 아기상어가 미국 음반 산업협회로부터 다이아몬드 및 11개 멀티 플래티넘 인증을 받았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에게 부여된 다이아몬드 자격은 RIA 인증 최고 등급으로 한국 최초 기록에 해당하는데요. RIA의 디지털 싱글 인증 기준은 음원 판매량에 따라 골드 플래티넘 멀티 플래티넘 다이아몬드로 구분됩니다. 각 수치는 유료 디지털 다운로드와 오디오 및 비디오 스트리밍을 합산해 집계에 선정합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키즈송으로서는 전세계 최초 다이아몬드 인증이라는 글로벌 신기록도 보유하게 됐습니다. 또한 핑크퐁 아기상어는 지난 9월 11일 영국 음반 산업협회가 공식 홈페이지 및 SNS 채널에서 발표한 브리서리파이드 싱글 부문에서 120만 건 이상 판매고를 올린 경우 받을 수 있는 더블 플래티넘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해당 부문에서 한국 콘텐츠가 더블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것은 2013년 사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브리서리파이드는 영국 음반 산업협회가 영국 내 음반이 싱글 판매량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으로 영국 오피셜 차트 집계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국 음반 산업협회 대변인 제나로 카스탈도는 한 지역에서의 성공을 발판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해가는 노래는 많지만 핑크퐁 아기상어처럼 세계적인 현상이 된 경우는 극히 드물다면서 영국 어린이와 부모들의 엄청난 사랑이 있었기에 빠른 더블 플래티넘 달성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해외에서 더 유명세를 타면서 영국 bbc와 cnn 미국 공영라디오 npr 빌보드 타임즈 텔레그래프 팝슈가 등 여러 해외 매체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지난해 10월 미국 cnn에서는 레바논에서 벌어진 베이루트 대규모 반정부 시위 현장을 보도했습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서 시위를 하던 시민들 중 일부가 갑자기 멈춰섰고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바논 시위대가 갑자기 멈춰서서 노래를 부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레바논의 한 아기 엄마는 생후 15개월인 아들을 차에 태우고 베이루트 남쪽 바브다 지역을 지나다 시위대에 갇혔습니다. 아기가 시위대를 보고 겁에 질리자 엄마는 아기가 있다. 너무 큰 소리를 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아기를 발견한 시민들은 아기를 달래기 위해 차 창문 밖에 서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아기는 곧 안정을 찾았고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찍은 동영상은 레바논에서 큰 인기를 끌면서 sns를 통해 퍼져나갔고 영국 bbc를 비롯한 예신들과 현지 언론을 통해 전세계에 보도되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는데요. 레바논이란 먼 중동국가 그것도 격렬한 시위원장에서 울려페진 핑크퐁의 경쾌한 노래와 일동은 우리가 그동안 미처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한류의 또 다른 모습으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해외에서 k-pop과 k-드라마에 열광하는 한류는 더 막강한 파급력을 가진 콘텐츠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레바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메이저리그에서도 핑크퐁 아기 상어가 울려퍼졌습니다. 지난해 6월 헤라르도 파라 선수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에서 방출되어 워싱턴 내셔널스로 이적했습니다.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 파라는 타석 등장곡을 두 살 된 딸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로 바꿨습니다. 그 노래는 바로 핑크퐁 아기 상어였죠. 그 후 파라는 슬럼프에서 탈출했고 핑크퐁 노래는 하위권이었던 팀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관중들은 선수가 등장할 때마다 다 함께 아기 상어 율동을 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득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아기 상어 응원으로 상승세를 탄 워싱턴 내셔널스는 창단 이후 처음으로 월드시리즈에 진출한 데 이어 월드시리즈에서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파라와 내셔널스 팀의 행운의 상징이 된 아기 상어는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팀이 우승을 하면 아기 상어를 문신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파라 선수는 우승컵과 함께 문신을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내셔널스 선수들은 아기 상어가 승리를 몰고 왔다고 요기고 있는데요. 팬들 역시 아기 상어에 열광하며 경기 때마다 경기장에 아기 상어 합창이 펼쳐지는 모습은 뿌듯하기만 합니다. 영국의 한 방송에서는 아기 상어로 생명을 살리는 방법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영국 ITV의 프로그램 오늘 아침에서는 심폐소생술 방법을 설명하며 아기 상어 노래의 박자를 기억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매우 중요한 응급처치이며 심폐소생술의 필수적 요소는 가슴 압박입니다. 가슴 압박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강하게 규칙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압박해야 하는데요. 성인 심정지의 경우 가슴 압박의 속도는 적어도 분당 100회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분당 120회는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영국 방송에서는 이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노래로 아기 상어를 추천한 겁니다. 방송에 출연한 전문가는 어떤 속도로 가슴 압박을 해야 할지 감이 오지 않는다면 아기 상어의 리듬을 기억하고 따라하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의 브리버드 카운티에서는 유명한 동료가 거의 목숨을 잃을 뻔한 4세 아동을 극적으로 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4세 플래처의 엄마인 다이액이 WESH2 뉴스의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다이액과 친구 스테파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에서 놀이 중이었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수영장에 애가 있어요. 모두 고개를 돌려보니 수영장 바닥에 조그만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피자를 가지러 수영장에서 나갔던 플래처가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발을 헛디떠 빠졌던 것입니다.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친 듯이 다이빙에서 오른팔로 아이를 잡아 최대한 빨리 헤엄쳐 나왔어요. 아이를 구한 다이액과 스테파니는 CPR 수업과 또 한 가지를 기억해냈습니다. 아기 상어 노래요. 전 그 노래를 싫어해요. 애들이 끊임없이 하루종일 계속 부르거든요. 아이들이 중독적으로 불러대던 그 노래의 리듬이 CPR에 적합하다고 들었던 것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아기 상어 노래를 불러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어요. 그래서 울면서도 아기 상어를 소리내서 부르면서 노래에 맞춰 아이에게 CPR을 했어요. 사람들이 내 모습을 보면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겠지 했죠. 몇 시간 뒤 플래처는 무사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살려준 노래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감동을 전했습니다. 아기 상어는 단순한 동료의 수준을 넘어 음악계에서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인기 토크쇼 더 레인 레이 쇼의 호스트인 제임스 코드는 그의 쇼에서 소피 터너 조시 그로반과 함께 가장 큰 아기 상어를 불러 천만 뷰의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코드는 아기 상어에 대해 인생의 몇 번씩 한 세대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나옵니다. 졸레논의 이미진 마빈 게이의 왓츠 고잉 온이 그렇죠. 지금 세대에게는 그 노래가 바로 아기 상어입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아기 상어가 한국의 아이들을 넘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아이들과 나아가 어른들까지 사로잡은 비결은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로 뻗어나간 아기 상어의 팬들이 나이 들어서까지 오랫동안 사랑받는 콘텐츠가 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